알리익스프레스 24년 상반기 추천용품 TOP3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피즈 4인 1 140W PD USB-C 케이블을 소개해드릴게요. 이 제품은 4가지 인터페이스를 한 번에 연결할 수 있는 4인-A1 디지털 고속 충전 케이블이에요. 이 케이블은 라이트닝과 Type-C를 연결할 수 있는 B연결관과 Type-C를 연결할 수 있는 A연결관이 있어요. 최대 전류는 3A로 올인원 특징을 가지고 있답니다. 피즈 브랜드의 이 제품은 고급스러운 디자인으로 훌륭하고 튼튼하게 만들어져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어요. 충전 속도도 빠르고 데이터 전송도 원활하게 할 수 있어요. 이렇게 편리한 4인-A1 케이블이라면 여러분의 디지털 기기를 한 번에 충전하고 데이터를 전송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. 꼭 한번 체크해보세요. 여러분, 오늘은 바이서스 자동 가정용 정원용 고압 물 스프레이 노즐 청소 도구를 소개해드릴게요. 이 제품은 바이서스 GFA 자체 저장 물 스프레이 건으로 개폐식 디자인으로 간편한 보관이 가능해요. 물 파이프 길이는 11-15m로 휴대하기에도 편리하고 고압 물 분사기로 세차나 정원 관리에 최적이에요. 바디와 노즐은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서 튼튼하고 내구성이 뛰어나죠. 정원을 가꾸거나 차량을 세차할 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 제품, 한 번 사용해보면 만족할 거예요. 이 가방은 비즈니스 여행이나 학교 여행에 딱이에요. 경량이라 가볍고 접이식으로 수화물에도 편하게 넣을 수 있어요. 패션 트렁크 선물로도 좋을 것 같아요. 20인치와 24인치 사이즈로 선택할 수 있어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기에 딱이에요. 중국에서 만들어졌고 모델 번호는 우비84에요. 사이즈와 무게는 선택할 수 있어요. 실용적이면서도 세련된 디자인으로 어디에나 잘 어울리는 제품이에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